얼마 전에 야구장에 갔었는데 그 아무나 수학을 같이 찍은 가수 김장훈님한테 전화갔어요 승지아 이거 너무 모르겠다 어떡하지 뭔데요? 막 사람들 안타쳐가지고 뭔데요 형님? 그러니까 야 티켓 정상가가 99,000원이거든 얘 내가 2만원에 팔거거든 얘 몇 퍼센트 할인이니? 이러는거야 99,000원짜리 티켓을 2만원에 판다 몇 퍼센트 할인이냐 그 얘기는 원래 정상가격에서 얼마를 제거해줬습니까? 그 제거된 양의 전체 비율이에요 그걸 할인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99,000원분의 얼마야? 79,000원 다른 말로 99분의 79 99분의 79가 얼마에요? 0.797979 왜? 순한소수 배웠잖아 중2때 순한 마디가 2면 분모의 99을 쓴다 분자에다가는 순한 안된걸 빼는 순한 안된게 없으니까 79은 이렇게 나왔을거야 아주 얘가 0.79797979 0.797979 몇 퍼센트라 그래? 79.797979 79.797979 퍼센트 할인이다 79는 친구니까 친구 친구끼리 할인 친구랑 같이 와라 할인 그러니까 김장훈이 오 역시 이 시대의 수학자 영원한 친구를 발견했구나 탁 우리끼리 되게 즐겁게 놀았었던 LG가 졌지만 그날 SSG한테 그 말을 왜 하고 싶었냐면 순한소수 어디다 갖다 써요? 라고 그러지 말자 수학은 다 쓸 데가 있다 그치? 어느 고등학교용 학생 정도 수학자 시작 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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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